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국의 이름은? 한국의 이름은? 바오밥이 밥보다 좋아요 바오밥? 어 운전석 해피카리게 아 나 얼굴 타는 거 싫거든 아 맞아 반쪽만 탄다니까 그래서 바오밥이 밥보다 좋아요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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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뭐야? 언니 나? 뭐야? 뭔데? 야! 야! 나 부른 거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 나 부렀잖아 왜 나 부른 거야? 어 나 부른 거야? 거짓말 하지마 아 배달 왔다고? 아니야? 왜 놀았어? 배달 온 거 아니야? 아 부르지 마 아 너 왜 불렀는 거야? 나 안 불렀어 나 안 불렀어 언니 언니 이랬는데 뭐지? 신비하던 레고햇? 신비야 뭐? 뭐? 신비야 뭐라고? 재밌냐? 뭐야? 나가서 장난치는 거야? 다 이상해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같다 김종인 선배님의 인사 안녕하세요 선배님 너무 아니에요 누구게요 알지 목숨 누르면 알지 유주 땡 언니 끊어라 끊어라 입국하세요 신비야 오 마이콜 아 아 대박 왜 그러는데? 핫핫핫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떤 말도 내 맘 거야 어떤 것도 어떤 말도 내 맘 거야 어떤 말도 어떤 말도 어떤 말도 어떤 말도 내 맘 줄 수 내는 생일까 너에게 들려질까 내는 생일까 너에게 들려질까 내는 나의 사랑들 내는 나의 사랑들 오늘의 공연 아 아 아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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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름다운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죄송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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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5, 6, 6, 7, 8, 9, 10